무더위가 언제쯤 꺾일까요? 피서철을 맞아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해안가를 찾으실 텐데요. 아침부터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해변으로 나오신 분들도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겠는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는 제주가 34일째, 서귀포는 2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안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중산관과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밭일이나 야외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60mm 정도 예상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동부지역 27도, 성판악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33도, 남부지역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지역 32도, 성판악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도서지역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제주 해상에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말복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상정보였습니다.